우리 뺄진 유튜버잖아. 어? 난 작게 풀꿀지. 어? 네? 어떤 브랜드야? 나 너무 궁금하다. 이게 로고라고요? 아니 누가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 초하위의 이버브 유! 오늘은 그린드 로고만 보고 이름 맞히기 게임입니다! 우와! 어머나! 세상에! 진짜로요? 진짜요? 진짜요? 봐도 돼요? 진짜 현금 들어있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밑장 빼기 하십니까? 내가 로고는 이렇게 주인히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자신이 없다는 얘긴가 지금? 어? 자신 있으세요? 우리 뺄진 유튜버잖아. 어? 난 다큐티프지. 자, 일단 게임 룰을 설명을 해줄게. 바로 쇼핑 지원금 10만 원이 걸려있어. 나는 그 쇼핑 지원금을 내 두 눈으로 받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 난 내가 이길 것 같아, 충분히. 아니, 왜 가까이 와. 잠깐만 기다려봐. 손 넘지마. 어?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건 오른손잡이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손 내려놓고 있게. 빨리 가자. 앗! 아리더스. 아니, 아리더스라고 적혀있잖아요. 로고가 이런 거야. 춥다! 네. 나이키! 어? 언니가 먼저 쳤어요? 내가 먼저 쳤어. 너 내 손 쳤어, 지금. 그래? 춥게. 하아...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아, 붙지? 아니, 아니. 이게 갑자기 헷갈린 거지? 헷갈리지 그랬어. 어?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어? 나 이거 봐. 아는데? 감점이야, 엄마. 아아아아! 라미타. 세 글자? 치잇이야? 좀 내려. 아, 챔피언 찍으려고 그랬는데 감점될까 봐. 아, 잠깐만. 어, 어렵다. 이것도 스포츠 브랜드인데? 정말 그 아리더스가 나이키 아니면 살짝 헷갈려. 리복은 아닌데? 리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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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복. 맞아? 진짜요? 뭐야? 뭐야? 아! 플로. 플레임. 플레임. 플레임 따로 있어. 에? 플로가 끝이 아니야? 아, 잠깐만. 나 아직 얘기하고 있잖아. 아, 틀렸잖아. 플로. 플로. 플로리다 플로? 아, 잠깐만. 플로라이프로렌. 아, 진짜. 아, 루이비통. 아. 분발해야겠는데? 어? 에? 이게 로고라고요? 너무 막 만들었는데. 그림판으로 만드셨는데? 노란색 독수리 이런 거 아니야? 옐로우 바나나. 그냥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인가 보다. 미음으로 시작한 영어 이름을 빨리 생각해 봐. 미란다. 두 글자잖아. 마, 말치? 월스. 미샤. 미셸. 모세. 마이크? 마크. 마크 곤달레스. 아, 대박. 마크 곤달레스 들어왔어. 어? 나 이거 봤는데? 엘, 엠, 씨? 레몬, 씨? 레몬, 씨. 이게 뭐지? 로스트. 로스트. 매니지먼트. 센스? 센스는 S지. 그냥 해 보는 거야. 저희가 아는 단어예요? C로 시작하는? CL. CL은 단어가 아니잖아. 21. C. C. 로스트 매니지먼트 시티. 로스트 매니지먼트 시티. 어? 맞아요? 아, 대박. 와. 초아시티. 초아시티 명예가 무너졌다. 초아시티 초아입니다. 초아시티 명예가 무너졌다. 시가초가 없나요? 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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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와 팔레스는 다르지. 큰일 났다. 아! 크로커다일이야. 크로커다일 아니야. 아, 그거 그거 우리, 우리. 아! 아, 그래. 아, 락코스테. 아, 저기 빰빰빰 옷이 락코스테였는데. 아! 샤넬. 샤넬 아니고 샤넬이야. 어디 싸우러 가셨어요? 네? 어, 잠깐만. 오늘 여유롭게 갑시다. 발망. 하이브랜드 같았어. 딱 봐도, 보자마자. 아, 역시나 하이브랜드 톡으로 가야 되나 봐. 아, 디자이너 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하이브랜드 톡이 좀 강세예요, 제가.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서. 10만 원이 간절합니다. 언더아머. 뭐라고? 언더아머. 몰라? 나는 이거 모델까지 알아요. 스테판 커리. 아, 척하지 마. 디자이너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에르메스. 오, 몰랐지? 에르메스. 이게 로고라고요? 일곱 걸자요? 와, 이걸 어떻게 맞혀. 저런 로고가 있어. 아니, 아니. 0123456. 아니, 누가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진짜 로고예요? 어떤 브랜드야? 나 너무 궁금하다. 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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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륵. 메종 마르즴라. 대박. 아, 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아유, 저 받은 거 있는데 그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혼자 가질 거야? 응. 고마움을 딱 두 개던데. 어떻게 우리 사이좋게 나눠가는 건 어때? 아니지. 승부는 승부지. 그렇게 하면 구독자분들 실망하지 마. 우리는 쌍둥이잖아. 피를 나는 형제 아니야? 재미를 위해서. 미안해. 이거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감동도 중요해. 우리는 재미랑 감동 둘 다 가져가자. 이거 보고 어때? 그만. 감동도 드리자. 로고가 딱 각인되는 브랜드가 있어. 그거는 로고를 진짜 잘 만든 거지. 맞아. 그리고 지방시 같은 건 나 좀 충격 받았거든. 이름은 되게 잘 알고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로고를 본 기억이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 지방시 못 사본 거 아니고. 찾을 거 같았어.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로고 맞춰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투하웨이의 입어보! 굿!